이번 주 금요일날 오프라인 주식 강의를 하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왕초보분들 주식이 뭔지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력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차장을 역임했고 아주드 MBA 경영전략 석사를 했고 주식 관련된 것은 전부 A브러스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경력은 23년 정도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식 투자 백마군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간 수익이 52% 달성했고 19년도 1월달은 37%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투자금은 1억 4천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당 먼저 보시면 코스피는 국내 종합주가지수로 증권고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100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총을 기준 시점의 시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한 값이 국내 종합주가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첨단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전 종목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천후로 코스피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성공시 고수익, 실패시 고위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를 고수익, 고위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크고 성장, 발전 가능성이 좀 큰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매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 거래 시간은 9시에 개장을 해서 15시 30분에 끝이 납니다. 시간의 거래는 16시에 시작해서 18시에 끝이 나는데 10분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으로 NH투자정권 나무 입력 후 설치, 이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NH투자정권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 평생 무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들어놓은 거고 준비물은 신분증하고 휴대폰 그리고 통장에 잔액이 10원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본인이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 이제 계좌 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법 보시면 먼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 창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매도수량, 2번은 매도호가입니다. 그리고 3번은 매수호가, 그리고 4번은 매수수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35,000원에 1,408줄을 누가 팔겠다고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34,500원에 239줄을 산다고 이렇게 주문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내가 팔고 싶으면 234,50에 매도 주문을 내면 바로 239줄은 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만줄을 가지고 있다, 아니 오천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2,000원에 이렇게 매도를 내거나 231,000원 쯤에 매도를 내면 여기 쭉 다 체결이 되면서 오천주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예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모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설을 해가지고 돈을 뭐 조금 10만원을 넣던 해서 매매를 한 10번만 해보면 이거는 그냥 알게 됩니다. 자 주식창을 보시면 지금 유진투자증권을 예시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주식종합창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종목을 내가 등록을 하면 쭉 이렇게 이제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유제약은 보압이고 UNI는 50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 이제 이 창을 보시면 유한양행 해가지고 이제 매도 235,000원에 1,400,000원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235,000원에 4주, 235,000원에 1주 이렇게 거래된 값이 이렇게 수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창은 호가, 일별, 차트, 뉴스, 미체결 쭉 있습니다. 메뉴들이 쭉 있는데 주로 이제 차트를 열어놓고 이렇게 보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 하면은 하루치, 일별 그래프고 분봉으로 보고 싶으면 1분, 3분, 5분, 10분, 30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분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은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는 창입니다.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이 매수를 클릭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여기에서 이제 손으로 그냥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 키보드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도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클릭을 하고 수량 칸에다가 이제 수량을 입력을 한 후에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다시 이제 그 팝업에서 컨펌을 딱 누르면 이제 실제로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도는 반대로 팔 때 이 메뉴를 클릭을 한 후에 팔고 싶은 가격을 클릭을 하고 수량을 입력한 후에 매도 주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펌을 누르면 이제 매도 주문이 완료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매수나 매도 주문을 냈는데 정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정 취소 부분을 클릭해서 그렇게 정정을 하거나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이제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유한양행을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유한양행의 코드입니다. 코드가 000100이고 현재 가격 235,000원이고 1000원이 올랐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0.43% 올랐다 그리고 현재 거래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 매수 매도 정정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간략하게 일봉 분봉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이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매수매도 하는 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하고 외인의 수급을 보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는 추세인지 파는 추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샀을 때 나타나는 수치 그리고 파란색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날은 기관은 4630주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면은 일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별 쪽을 클릭을 하면 여기는 이제 매일매일의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비해서 전일 대비 1000원이 올랐다. 전일 대비 500원이 내려갔다. 등락률은 0.21%가 내려간 거고 파란색 빨간색은 0.43%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보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프로 보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일별로 어느 정도 올랐다. 어느 정도 내렸다. 이런 추세를 좀 보는데 보통은 이제 시작하고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이런 부분은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그래프로 이제 그림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프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은 업종 그리고 주식 선물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코스피 전체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코스닥 전체에 대한 그래프를 클릭해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전체적인 시황을 확인할 때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코스닥 종목들의 종합주가 지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년,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간 그래프, 주간 그래프, 월간 그래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식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캔들은 하루에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파란색은 좋지 않은 거다. 파란 몽둥이는 나쁜 거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 파란 막대일 때 캔들의 파란 막대일 때 몸통의 가장 윗부분을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9시에 딱 시작했을 때 형성된 가격. 그 다음 몸통의 아랫부분을 종가라고 부릅니다. 3시 30분에 딱 장이 끝났을 때의 가격. 이 종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가 예를 들은 만 원이다. 그리고 종가가 9천 원이다. 그러면 만 원에 시작을 해서 9천 원에 끝이 났죠. 시작한 가격보다 점점 흘러내려서 더 낮은 가격으로 끝났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이 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꼬리가 쭉 달린 거는 이 끝부분이 당일에 최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는 그날 당일에 시작을 해서 당일 최고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꼬리가 안 달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 달린 것 하나 그려봤는데 시가가 똑같습니다. 몸통의 윗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 만 원에 시작해서 9천 원에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밑에 꼬리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최저가가 종가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밑에서 사고자 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꼬리를 달아주는데 그런 꼬리도 없이 이런 몸통, 파란 몸통의 꼬리 없이 이제 종가가 최적하다 이러면 매도하려는 세력이 상당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꼬리를 달았다 그러면 당일 최고가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이제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 9시 반에 9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격이 예를 들어 9천 원입니다. 9천 원이면 이때가 시가가 됩니다. 빨간색 몸통의 아랫부분 그리고 빨간색 몸통의 상단 부분이 종가가 됩니다. 그러면 9천 원에 시작을 해서 만 원에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는 당일 최고가 예를 들면 가장 높게 올라간 가격은 만천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꼬리는 당일 최저가 제일 아래까지 떨어진 가격은 7천 원이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래꼬리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시가는 똑같습니다. 빨간색이니까 아래가 시작한 가격이고 9천 원 그리고 몸통의 윗부분이 만 원에 끝났습니다. 종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꼬리가 없기 때문에 종가가 최고가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꼬리도 없이 빨간 몸통이 길다 그러면 상당히 매수하려는 세력이 힘이 강력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꼬리는 당일 최저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는 바 아주 기본적인 부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이야기들이 주식 채널이나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골든 크로스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이동 평균선들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5일선은 5일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평균을 내서 점을 찍어가지고 선으로 연결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 5일, 10일, 20일 이런 것들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120일, 240일은 아주 많은 선 평균을 내가지고 점을 찍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10일선 이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을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일, 10일, 20일 선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죠. 장기 평선, 120일선, 240일선 이런 선들을 이렇게 딱 뚫어줍니다. 이렇게 뚫어지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단기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제 대세 상승세를 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그렇진 않지만 여기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눌려지고 이런 부분이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대세 상승기 때 골든 크로스가 나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단기 주가가 이제 끌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은 상당히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드 크로스가 고점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 아 이제 대세 하락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는 주직 시장에서 하락 신호로 보통 통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BV는 OBV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OBV 상승을 할 때는 OBV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세력들이 일반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OBV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OBV가 상승하면 매집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분산을 하면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게 이제 분산이니까 이런 시그널이 발생하면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OBV는 상승했던 거래량 빼기 그 다음에 하락했을 시에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많고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작다. 그러면은 OBV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보통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거리로 매수를 한다. 이러면 수급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가죠. 이때 보시면 기관도 많이 사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들만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메이저 세력들인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기관은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상당히 강하죠. 이럴 때는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면 매도가 강한 쪽이 이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둘 다 쌍거리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하다.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이제 증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량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시점 기본적인 매수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수시점은 바닷권에서 쌍바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 신신제약을 예시로 이렇게 들었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크게 올랐다가 바닷권에 내려왔죠. 바닷권에 내려오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바닷권입니다. 바닷권에서 한번 내려왔다가 바닥 만들고 오르고 바닥 만들고 오르고 바닥 만들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바닥에서 사중바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권에서 쌍바닥 형태가 나오면 매수시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매수시점은 대세 상승장에서의 매매할 때 매수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이 이제 대세 상승하는 그런 장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한번 눌러주는 이런 경우가 항상 생명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한번 이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을 받치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눌림목 부분 이 눌림목 부분이 매수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경우는 대세 상승장에서 이런 매수가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번째는 이제 장기 장이 시장 자체가 횡보장세일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기 횡보 후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뚫으면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 시점이 매수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번째는 입평선이 밀집한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계속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 밀집을 시켰죠. 밀집을 시킨 이후에 캔들이 이제 강력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뚫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동평균선들을 다 뚫어내고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매도시점은 상승을 많이 한 후에 상승을 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도중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주로 이제 매도시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또 보시면 이제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뚫고 내려옵니다. 이럴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가 매도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 후에 가락서를 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는데 이러한 이동평균선에 막고 뚫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에 저항받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럴 때는 매도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선은 주가보다 위에 있는 선들을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아 이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구나 힘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려 그러다가 또 이동평균선에 막고 이제 뚫지 못합니다. 그러고 다시 내려오죠. 이럴 때는 매도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에서 지금 바닷건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쌍봉이 나타납니다. 한번 상승을 한 후에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전 고점을 제대로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쌍봉을 만들고 내려온다. 그러면 고점에서 쌍봉이 발생하면 이거는 매도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지고 한 번 더 힘을 냈는데 결국은 또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쌍봉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세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때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또 뚫지 못하고 내립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 천정에 딱 부딪힐 때 매도시점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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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권 천정에서 계속 막고 떨어지죠. 그러다가 깊게 한 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 박스권을 완전히 강력하게 뚫어줍니다. 거래량도 실리면서 이렇게 뚫어주면 이제는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을 주지만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스권 천정을 뚫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업 지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PE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PER은 간단하게 이제 가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계가 3억짜리 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계는 연수익이 1억이랍니다. 그러면 이 가계를 내가 3억에 인수를 해서 장사를 하게 되면 3년을 장사를 하면 연수익이 1억이니까 3년 만에 내 원금 3억을 회수를 하고 이 가계는 내꺼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PER을 3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ER이 3배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3억을 투자를 했는데 3년 만에 내가 회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수익 관점에서는 저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가계가 장사가 되게 안 돼서 매년 적자가 난다고 치면 미래 수익이 낮아질 예정이거나 아니면 미래는 장사가 점점 안 돼서 적자까지 날 우려가 있다. 저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가계가 있습니다. 이 가계는 지금 가격이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익이 1억이라고 치면 지금 이 가계보다 이 가계가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년 만에 회수가 되지만 얘는 이 가계를 10억에 내가 사서 10년 동안 장사를 해야지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계가 더 고평가됐다. 이 가계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이 PER 10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가계가 지금은 지금 수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년에 1억을 벌지만 뭔가 신메뉴를 개발하고 해서 내년에는 1억이 아니라 2억을 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해에는 3억을 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 원금을 찾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겠죠. 그러면 미래성장성이 상당히 큰 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래수익이 높아질 예정이면 고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PER이 낮으면 저평가 PER이 높으면 고평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일단은 PER이 낮으면 좋다.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가계가 왜 PER이 낮을까 이 가계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양 산업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데 어떠한 뭔가 때문에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PBR PBR 가계세 다 합쳐서 팔아버리면 순자산이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PBR 0.5가 되는 것입니다. 순자산은 6억 인데 지금 이 가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3억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보다 낮게 평가가 됐다. 그래서 PBR 0.5배다. 순자산 가치는 0.5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재 수익 관점에서는 PBR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회의 수익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적자를 계속해서 본다 그러면 자기 자산 6억 이 있지만 매년 1억 씩 손해를 보는 그런 가계다. 그러면 몇 년 있으면 순자산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면 PBR 0.5가 지금은 저평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저평가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계가 있습니다. 가계가 10억 에 거래가 되는데 순자산이 지금 5억 입니다. 그러면 순자산이 5억 밖에 안 되는데 시장에서 10억 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PBR 은 2배다. 보면 되겠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2배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현재 수익 관점에서 보면 현재 자산 관점에서 보면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래 수익이 점점 높아질 예정이다.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내서 수익 낸 금액을 가계 차곡 쌓게 되면 순자산은 5억 에서 6억 7억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PBR이 다시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가계는 고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BR을 볼 때도 일반적으로는 낮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계가 왜 PBR이 낮게 거래가 되는지 기업의 내용을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수익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수익률이 0.89 이렇게 나오는데 배당수익률은 회사가 1년 동안에 번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라고 잡으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20만 4천 5백원 이 가격에서 이 금액의 1%를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만원이다. 그러면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1%다. 배당금을 100원씩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당기준일은 12월 27일인데 27일 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모두 배당금을 줍니다. 그래서 27일 단 하루만 보유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월 1일부터 1월 26일 12월 26일까지 들고 있다가 27일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12월 27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배당락이라고 그래서 배당금을 준 만큼 예를 들면 1%를 줬다. 1%만큼 빠져서 주가는 시작을 기본적 기업지표 이에 실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한 해 동안 일어난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이다. 보시면 되고 단기순이익은 영업의 수익, 비용, 그리고 특별이익 또는 손실을 가감한 후에 법인세를 뺀 게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순이익률은 순이익을 세후 순 매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습니다. ROE는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기업에 투자된 자기의 자본을 사용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입니다. 그래서 ROE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1억이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이다. 그러면 총 자산이 2억이 됩니다. 2억인데 2억 중에 내가 투자한 1억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2천만원을 번다. 그러면 ROE는 20%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3%라고 치면 ROE가 2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ROE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냅니다.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당좌 자산을 현금 예금 같은 단기에 황금할 수 있는 자산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채무 충당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좌 비율이 100%를 넘으면 유동성이 양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 잉여금 그리고 자본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산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한 주식 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주당 나눠주는 배당금 시가 배당률은 주식의 시가 대비 배당률입니다. 동일업종 비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을 치면 밑에 동일업종 비교라고 뜹니다. 뜨면 유한양행 셀틀은 여기 쭉 나와있죠.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PBR은 1.5 11 6 이렇게 되면 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PER도 이렇게 보고 ROE도 보고 이렇게 동일업종을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 업종에서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안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진행했던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입니다. 18년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17년도까지 증가하다가 18년도에 줄어들었죠. 그래서 18년도에 역성장을 했구나. 그런데 영업익률은 24% 정도 영업익률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ROE도 2017년도 20이었지만 지금 역성장을 해서 15 정도지만 15 정도면 ROE는 좀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예상치는 지금 각 증권사에서 이런 예상치들이 나옵니다. 리포트가 나오는데 보면 매출액이 19년도에는 1200억 영업이익이 330억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근접한 수준으로 2018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시가총액 보니까 3130억 PER 12.75 PBR 2.6 동일업종 PER 19배 PER 기준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현금 배당은 620원을 주고 있구나 알 수 있고 외인 지분은 14.4% 외국인도 투자를 하고 있다. 구체 비율은 147% 양호한 수준 약간 높지만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보율은 사내 유보된 비율이 상당히 높다. 2523% 지금 쌓여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정업종 비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이버에서 보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려놨는데 제일기획 이노션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BR을 비교를 해보고 PER을 비교를 해보고 ROA를 비교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ROA는 높은 게 좋죠.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PER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낮습니다. PBR도 낮은 게 좋은데 보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사업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2000년 3월 달에 설립을 했고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의 인터넷 모바일 IPTV IPTV 5개의 광고가 주 사업이다. 자체 개발 광고 솔루션 구축으로 최적화된 뉴 미디어 광고 전략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그리고 업계 최초 동영상 통합 효과 솔루션 리믹스를 출시했고 모바일 중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영상 광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 요인을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그래서 18년도 매체 요구 수수료 상승이 실적 부진 요인이었다. 확인이 됐고 19년도 모바일 동영상이 전년비 9%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고도화 소비자 물가지수 마케팅 수요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법인을 18년도 8월에 신설을 해서 해외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게임사와 협력 관계 강화를 해서 현지 경험치를 쌓아서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18년도 4분기부터 중국 현지 매체에 대한 광고주 마케팅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동영상 시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시장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전 디지털 매체 광고 집행 가능한 국내 1위의 미디어랩 사이고 업종 내 영업 성장률도 18%로 가장 높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간 실적 추이를 조사 해봤더니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도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가 다시 18년도 17년 대비해서 성장세가 꺾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7년도 예상치를 보면 18년도 보다 더 성장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년도 봤을 때 17년도 4분기에 지상파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의 이익을 얻어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17년도 이러한 호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 정도로 잘라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지상파 파업으로 일시적 호재로 인해서 베이스가 높아졌습니다. 17년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역성장을 저점 확인하고 19년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상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1봉을 먼저 보시면 작년에 9만 3,700원 까지 찍어줬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쌍바닥을 만들어줬죠. 지금 삼중바닥을 만들어줬죠. 하나 둘 셋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쌍바닥은 바닥권에서 쌍바닥은 매수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쌍바닥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후에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해주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8년도 3월 달에 9만 3,700원 찍어주고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지금 1월 달에 반등을 하고 2월 달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8년 대비 19년 성장 및 해외 진출로 주가 우상이 예상이 된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5년도 고점 수준인 7만원 정도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에는 매출하고 영업 위기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2017년도 에는 상당히 큰 매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해도 이 정도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놓는 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어느 정도 만약에 수익이 낮다 그러면 어디서 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익을 내고 파는 것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목표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기초 강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